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오늘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 월트 디즈니. 인생이란 자신의 본성을 알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해가는 여행이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에드거 알렌포우의 말이에요. 만화가가 되어서 어떻게 살림을 꾸릴 수 있다는 거냐. 월트 디즈니의 아버지가 호통을 쳤어요. 아버지, 저는 꼭 만화가가 될 거예요. 저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만화가라고 누구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도 다 계획이 있다고요. 월트 디즈니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갔죠. 영화와 만화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말이죠. 당분간 영화 일을 하면서 만화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배우는 거야. 그래야 다른 만화가와는 다른 나만의 만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디즈니는 영화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만화를 그리며 어떻게 하면 독특하고 새로운 만화를 선보일 수 있을지 고민했죠. 어느 날 디즈니는 만화를 그린 다음에 카메라로 찍었어요. 카메라로 필름을 돌리자 하나하나의 독립된 만화들은 서로 연결된 듯 살아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해서 만화 영화가 생겨났죠. 디즈니는 한 계단을 오르면 다시 더 발전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 세운 계획은 만화 영화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죠. 디즈니는 스튜디오를 차려 미키 마우스와 같은 수많은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만화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소리도 색깔도 없는 흑백의 말없이 움직였던 만화 영화는 계획적이고 창의적인 디즈니의 손에 진화를 거듭했죠. 만화 영화라는 화려한 색채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과 대사가 더해져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게 된 바로 주인공이 월트 디즈니예요. 디즈니랜드에 이렇게 보면 성이 있는데 그건 잠자는 숲 속의 공주에 나오는 성을 땄고요. 그리고 월트 디즈니를 기르기 위해서 디즈니랜드 성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겨울왕구, 신데렐라, 백설공주, 또 곰돌이 푸우 어떤가요? 네, 다양한 종류의 만화가 바로 월트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의 이름을 따서 그 정신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죠. 자, 디즈니의 교획적인 삶.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요.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법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 운명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각기 다른 상황이 주어지는 것 뿐이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반항심이 커져서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죠. 마음을 다스리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운 계획은 나의 운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운명을 계획하는 시간 어떻게 하면 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운명을 계획하는 시간 첫 번째 꿈 정하기 평생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정해야 해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10년 계획 세우기 중요한 것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정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10년 계획을 세웠으면 세 번째 1년 계획 세워보기 새해가 되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특히 올해는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한 해의 시간이 한 해의 습관을 결정지음으로 새해 초기에는 세운 계획을 철저히 지키는 게 좋죠. 그러한 노력들이 쌓이면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저절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하루 계획 세우기 마지막 하루 계획 세우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한결 순조롭게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하루의 계획을 짤 때는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큰 계획에 다가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1년 계획 중에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기 한 달에 두 권씩 책 24권이네요. 영어 외화 정복하기 용돈 모으기 한 달에 5천원 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하루에 30분씩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에 5천원씩 용돈에서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줄넘기를 하나씩 늘려간다고 생각을 하고 줄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영단어 하루에 10개씩 외워보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적어보고 실천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멋진 꿈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